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집 나간 샘불을 찾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샘불 돌아와 샘불 형이 잘해줄게 형이 미안해 돌아와 샘불 형이 잘해줄게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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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락하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문 베이크 장락하면 어디 장떡떡아 한번 놀아볼게요 지난 영상 메가 안드로매지션 독고리에 이어서 오늘은 게리옷, 모스톤, 샘플, 오르스까지 총 4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색 버전 저는 개인적으로 맘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터닝메카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새로운 제품은 아니고 기존의 제품들이 색깔만 바뀌어서 출시가 된 W제품이 되겠습니다 세계머리 게리온, 자동차에서 나가로 변신 무적의 상압불, 모스터, 자동차에서 왕모스로 변신 거침없는 돌격, 샘플, 자동차에서 버팔로로 변신 고독한 전사, 우르스, 자동차에서 고모로 변신 이렇게 총 4종입니다 첫번째로 게리온입니다 게리온은 원래 퍼플 색깔이었나요? 퍼플 색깔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랙색상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라켄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야 크라켄 멋있죠? 자 바로 까서 보도록 하죠 다들 외칠 준비되셨나요? 같이 외치시죠 뭔지 아시죠? 개봉 광고! 자 구성품입니다 구성품 일단 메카니멀 하나, 카드 3장 그 다음에 설명서 하나가 들었습니다 자 설명서 드리플 파이어, 다크쉐도우, 그 다음에 멀티어택, 다크포스, 사칸, 인광, 안광, 스탠딩, 스퀘어 이렇게 총 6개의 기술이, 사용기술이 있네요 카드 보도록 하죠 카드 첫번째 카드입니다 짠! 안드로매지션, 미스터리 서클 40점이고요 에이, 70점 70점, 나 70점 80점짜리도 있다고 하던데 메카니멀, 고! 샘플, 마그네틱 혼, 50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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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공포의 겹눈, 메가 자, 게리온 블랙 색상입니다 이야, 멋있다, 그죠? 저는 메카니멀 중에서 게리온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게리온 좋아하시나요? 게리온 속성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속성은 짠! 우와! 블랙 밀어넣었습니다 자, 게리온 블랙 색상과 오리지널 색상입니다 이야, 멋있다, 그죠? 게리온은 블랙도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야, 둘 다 블랙 밀어고요 와, 꼬리도 어마어마하죠? 게리온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리온 변신 다들 아시죠? 머리를 일단 뒤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앞을 닫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꼬리를 이렇게 꼬리를 3단 접기 3단 팔 꺾기 아닙니다 3단 접기 3단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 양쪽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접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이야 어우, 이거 무슨 뽀르시가 돼 그죠? 차 진짜 멋있다 그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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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온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온 변신! 변신! 뿅! 뿅! 우와, 정말 친하다, 그죠? 자, 다음 제품 이어서 무적의 상압불 모스터 자동차에서 만모스로 변신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엠!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는 우와, 여기에는 크라켄이 아니고 하이드론이 하이드론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약간 피닉스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미리네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잠깐! 구독! 좋아요 타임 스타트! 누르셨나요? 개봉! 빵구! 소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체, 카드, 설명서 사용 기술입니다 스노우스톰 홈돈의 울림 아이보리어탱 노즈슬랩 웨이브 펌핑 헤비대쉬 이렇게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뿅! 독고리, 독고리의 일격 40점 뿅! 바벨, 트리슈라 20 20 자, 다음 모바일 쿠폰 카드입니다 모바일 쿠폰 카드 오오오오 플레이어 스트라이크 바벨 모스톤입니다 모스톤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톤 속성 짠! 레드홀 자, 오리지널 모스톤과 그 다음에 이번에 W로 새롭게 나온 모스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은 기존에 오리지널 모스톤이 더 멋있네요 저는 흰 색깔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야 자, 이 오리지널 모스톤은 제가 여러분들 제 초콜릿 영상 보셨나요? 모스톤 초콜릿을 만들다가 모스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죠 면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를 접어주고요 뒤쪽 귀를 접어주고 그 다음에 양옆의 문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눕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끼리 코를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짠! 이야 이야 멋있다 그죠? 우와 자 망가진 모스톤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양옆에 귀를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코를 접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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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톤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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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거침없는 돌겨 자동차에서 버팔로로 변신입니다 이런 변신! 이야 그린 색상인데 저는 왜 이 색상이 약간 촌스러워 보이죠? 짠! 짠! 방구! 스탬프 구성품이 일단 본체 카드 설명서 똑같습니다 파워 스탭, 후프 스탬프, 호너 스탭, 뿔베, 뿔베랑, 드리받기, 마그네틱, 혼 이렇게 총 6종으로 사용기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드입니다 짠! 우루스 베어킥! 이야 발착이네요 다음 모스톤 웰브 펌핑 40점이네요 자 다음 모바일 쿠폰 80점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 근데 이 카드는 정말 진짜 마음에 안드네요 기존의 카드만 나오고 새로운 메카니멀은 하나도 안나오네요 카드가 카드가 제발 게리온 카드 50점 자 샘플입니다 샘플 샘플 와 진짜 세게 생겼다 그죠? 같이 속성 한번 보도록 하죠 속성 과연 샘플은 어떤 속성이 나왔을지 어! 레드! 샘플과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카니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존에 있던 메카니멀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박스입니다 샘플을 찾아야 되는데 샘플을 지금 못 찾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샘플 어디 있는거야 샘플 어 뭐 중국 제품들도 보이구요 그리폰도 보이구요 호루라기도 보이구요 중국 스타터도 보이구요 어 바벨도 보이구요 igger 빠판파빱 파라바라바라바라 빠밝 install 심각한 샘플을 찾습니다 여러분 진나간 샘플 돌아와 샘플 형이 잘 해줄게 용잔이 미안해 돌아왕 샘플 형이 잘해줄게 빠빠빠빠빠빠빠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진나간 샘플을 찾습니다 자 샘플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샘플은 오리지널 실종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변신을 가보도록 하죠. 샘뿔은 일단 뒤에 뒤에 요 뿔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요. 뿔을 이렇게 얼굴 쪽으로 잡아준 상태에서요. 다리를 접어주면 뿔이 안 펴지고 이렇게 접혀집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날개를 접어주고요. 이렇게 두개를 잡은 상태에서 짠! 샘뿔입니다. 샘뿔과 집 나간 샘뿔! 샘뿔 펜싱! 마지막 제품입니다. 고득한 전사 우루사! 한번 보도록 하죠. 레드 색상이구요 고독한 전사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고독하다 메카니멀 메카니멀 메카니멀이 아니죠 개봉 성품 역시 동일합니다 본체 카드 설명서 자 그럼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파괴의 앞발 베어프레스 용암돼지 숄더니드 레드니스 하울링 베어킥 요렇게 6종의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카드 한번 가보도록 하죠 7,80 이야 에너지 클러스터 70점짜리 바벨 카드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 짠 공포의 겹는 메가 카드 나왔는데요 30점 자 그러면은 바로 모바일 쿠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마그네틱 콘 샘플 50점짜리 카드 나왔네요 자 우르사입니다 우르사 이야 귀엽다 그죠 완전 귀엽다 아유 귀여워 너 지금 형한테 메롱하는거니 자 속성 한번 보도록 하죠 속성은 속성 짠 블랙미러 레드색상 우르사와 오리지널 우르사입니다 자 둘다 블랙미러구요 이야 저는 근데 이쪽이 더 멋있네요 레드색상은 뭔가 좀 이상해 불곰인가요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사 변신 정말 간단합니다 초간단 네 문 옆에 요렇게 해서 접어주고요 문 옆에 요렇게 접어주고 그냥 올려주면 땡 짠 짠 짠 짠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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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사 변신 변신 카드는 지난 영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70점짜리 하나 나왔네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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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우르스 샘뿔 모스턴 게리온까지 이렇게 4종을 또 신제품 5버전을 오픈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문박 장난감 신제품 신기한 제품 재밌는 제품 모든 제품 네 중국 제품까지 통틀어서 모든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 대문박 장난감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는 예고를 조금 해드리자면 다음 영상 제품은 에반과 피닉스 주니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에반과 피닉스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e examined 뮤직봉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app니께אן